경제력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정부터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화목한 가정이다 뭐 가족들끼리 우애가 뭐 특별한 게 뭐 좀 나쁜 건 없지만 뭐 좋을 것도 없지만 크게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애가 좋은 겁니다 잘 지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네 삶에서 돈은 목숨 줄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뭐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옷도 입히고 먹이고 또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다 할 때마다 가지는 못해도 세 번 가고 싶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게 이제 경제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남들 하는 만큼 산다 남들보다 조금 못하게 사는 같은데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무난하게 살고 있고 별일 없이 지내는 겁니다 연락했을 때 연락 받고 얼굴 보자 그랬을 때 나와서 얼굴 내비칠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정말 사는 게 힘들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아예 나사 안 하질 않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교만하게 굴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저는 허파의 바람이 들어서 세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시간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그래야 노년의 거짓골이 되는 걸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투기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 자체가 사회꾼입니다 나라 자체가 금리를 인하시키니깐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소리입니다 믿으면 안됩니다 이래저래 많은 공무원들 의사들 판사들 검사들 뭐 다 이렇게 상당수가 투기해가지고 집을 세째씩 사째씩 일곱째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집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많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꽤나 어려운 지경이랍니다 5억이 올랐어요 10억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투기에 다 빠졌는데 알고보니까 어땠냐 다 거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집은 갖고 있지만 매달 이자를 내야 돼서 허덕이 들어 하는 겁니다 참 어쩌고니 갑죠 이마에 맺힌 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이는 지위와 돈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루한 운동과 맛없는 식단이 단단한 볶음과 활기찬 노년을 가이다 주는 법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던가요 어른이나 소년이나 모든 걸 원하는 걸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간절하게 더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부당함을 느껴야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죠 배신을 당해야 신의 중요함을 느낀답니다 외로워야 친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죠 불운해야 운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참 아이러리하죠 성공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이 매우 당연하고 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 외에 그 모든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대체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약하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일정한 정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끈기와 안정을 준다라고 하죠 결국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복에 화가 있고 화 안에 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너무 절망으로만 여기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람 일을 모르는 겁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가다 보면 큰 돈은 아니어도 적당한 돈이 나에게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잘 다듬어야겠습니다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보다 오랫동안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부가 쉽사리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잘 유지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 않으면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렸다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정도를 지키면 남들은 곧모습을 써가지고 매우 빨리 지름길로 가는데 우직하게 보수적으로 답답하게 가면 어떻게 돈 벌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다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직하게 멍청하게 한심하게 구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자리매김합니다 주변에 적이 작아야 되고 적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하더라도 남들이 다 봐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리가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내 바람대로 착착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차분하게 착실하게 말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괜찮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제 자신한테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많이 어렵다 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뭘로 성공하는 게 가장 좋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자기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에서 성공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단순하게 최대한 자기의 일을 갖다 명료하게 이렇게 압축하고 난 이후에 꾸준히 오래오래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넘지 못할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합니다 폭탄 돌리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폭등 거품을 다시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망해야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다 망해야 그 망하는 게 벌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충격을 겪을지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눈과 귀를 막아서 스스로 막아서 안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으로 지낼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남지 날수록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살고 좀 더 착실하게 살고 좀 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돌다리 두드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강조하고 스스로 욕심 부리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잘 유지시키고 가족의 삶과 나의 삶을 오래오래 평생 잘 지탱해 나갈 거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모자란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